싱가포르 자가격리 8일제 일상입니다. 오늘도 8시쯤에 일어났어요. 날씨가 진짜 좋죠. 일어나자마자 영상통화를 했고요. 물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 풍경을 보아요. 여기는 44층인데 진짜 뷰가 좋죠.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아침 일찍부터 역시 중심가라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. 컨테이너도 많더라고요. 일어나면 이렇게 매일 좋은 음악을 틀어놔요.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작업을 시작합니다. 파란빛이 차단되더라고요.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휴대폰으로만 편집하다가 오늘은 프리미어로 편집해보았습니다. 볼 건 없지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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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